딱 이십분이야 마지막 부탁이야 거절은 하지마 마지막 부탁이여 거절은 하지마 그래도 날 떠나 간다면 앉아봐 I promise, babe 바보같이 네가 계속 참지 않을 걸 몰랐지 왜 몰랐지 나는 네 맘은 다 굳어버렸는데 이제와 매달리면서 쇠발이 10분만이라도 싸늘한 네 목소리에서 이젠 아무리 내가 애써 잡아봐도 애원해봐도 돌이킬 수 없는 걸 알아 하지만 미칠 것만 같아 이렇게 무조건 매달리고 있어 너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는데 왜 당연하게 한 건데 그동안 왜 너를 더 따뜻하게 아껴주지 못했는지 몰라 베이비 딱 이십분이라는 말로 떠나는 널 다시 붙잡을 수 있던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아 할 말이라고는 미안해 밖에 없으면서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딱 이십분이야 마지막 부탁이야 거절은 하지마 난 그래도 날 떠나 간다면 앉아봐 이렇게 떠나지마 강렬 문자 공부 승진 이동 이십분 뗄 승진 이동 손 띄 rings 띄 이동 OK입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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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